원 스텝, 투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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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인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스텝을 하실 줄 알아요 그쵸? 우리 항상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잘만 걸어다니다가 이제 춤춰볼까요? 하면은 이제 팔다리가 같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맞죠? 제가 다 안다니까요 저번 시간에는 기본기인 바운스를 통해 상체를 움직여 봤다면 이번에는 하체, 발을 들고 내딛는 스텝 오늘로 다섯 번째 수업, 바로 스텝입니다 스텝 바 스텝 첫 번째 챕터, 정말 발만 쓰기 두 번째 챕터, 바운스와 같이 쓰기 첫 번째 챕터부터 가봅시다 위의 몸은 아무데도 신경쓰지 말고 발만 움직이시면 돼요 들고 놓고, 들고 놓고 대신에 정확한 위치에 두기 오케이? 제 동작을 보이는 방향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럼 Let's go 본격적으로 세 가지의 순서대로 가봅시다 1번, 한 발씩 갔다 오기 2번, 두 발 다 갔다 오기 3번, 번갈아 가면서 쓰기 1번, 한 발씩 갔다 오기 순서는 앞에 대각선, 옆에 대각선, 뒤에 순서대로 오른발부터 놓고 오고 놓고 오시면 돼요 자, 5, 6,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8 두 번째, 두 발 다 갔다 오기 이번에 순서는요 앞에,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뒤에, 가운데, 왼쪽, 가운데 순서대로 가볼게요 천천히 일단 5, 6,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번에도 음악에 맞춰서 갈게요 5, 6, 시작 1, 오른쪽, 뒤에, 왼쪽 굿 3번, 번갈아 가면서 쓰기 4스텝씩 4걸음씩 갔다가 올 거예요 가서 찍고 돌아올 거예요 이번에도 순서는 앞에, 오른쪽, 뒤에, 왼쪽입니다 천천히 5, 6, 시작 1, 2, 3, 찍고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좋아요 이번에는 아까 했던 스텝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바운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한 발씩 갔다 오기 다운과 업의 순서대로 천천히 먼저 해볼게요 다운 다운 5, 6, 7, 준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and 1 and 2 and 3 and 4 and 그 다음 업입니다 5 6 7 준비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1 and 2 3 and 4 이번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까보다는 살짝 느린 음악에 같이 가볼게요 다운 업 순서대로입니다 뮤직 큐 5 6 7 준비 1 2 4 4 5 5 6 그다음 업입니다 5 6 7 준비 2번 두 발 다 갔다 오기 마찬가지로 아까와 순서는 같고 다운업 다 해볼게요 다운 번져 천천히 5, 6, 7, 준비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8, 8, 9 이번에는 업입니다 5, 6, 7, 준비 7, 2, 3, 4, 5, 6, 7, 준비 1, 2, 3, 4, 5, 6, 7, 준비 1, 2, 3, 4, 5, 6, 7, 준비 티에 3번 번갈아 가면서 쓰기 바로 갈게요 천천히 5, 6, 7 준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또 업이죠 5, 6, 7, 준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아 숨차네요. 아주 좋았어요. 이해 되셨나요? 이번에도 신나게 음악에 레츠 깃잇! 1, 2 오른쪽 뒤에 왼쪽 자 이번에는 업이죠 5, 6, 7 준비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뒤에 와우 너무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근데 잠깐 여기서 하나 더 지금 바운스를 같이 쓸 때 무릎을 들어서 같이 했지만 사실 발을 디딜 때도 같이 다운을 해주기도 해요 무릎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디딜 때 같이요 보세요 이 느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스텝 순서 그대로 쭉 이어서 음악에 우리 바로 가볼게요 하실 수 있어요 디젤 음악주어 1번 한 발씩 갔다오기 부터 갈게요 5, 6, 시작 앞에 대각선 옆에 대각선 뒤에 자, 그 다음 두 발 다 갔다오기 하나 둘 오른쪽 뒤에 왼쪽 왼쪽 그 다음 번갈아가면서 쓰기 앞으로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뒤에 옆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몸치 탈출 영상을 봐도 아이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몸치 기초 비기너이신 분들을 위한 프리즘 비기너 클래스에서 제가 직접 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프리즘 댄스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클래스 시간표부터 위치까지 다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언제든 부담 없이 홈페이지, 전화, 카톡, 상담문이 컴온 컴온! 예! 오늘도 여기까지! 이제 조금씩 재밌어지지 않나요? 우리 벌써 5편까지 왔어요 10편 중에 몸치 탈출 10편 중에 반이 나왔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늘고 있어요 몸치 탈출 프리즘 비기너 5편 스텝까지 맛봤다면 다음 시간 바로 아이솔레이션 이런 거 하고 싶으면 다음 편도 필수 기다리십시오! 그럼 행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 Cell